야 눌러! 아니 누르라고! 그거 눌러! 눌러! 아니 누르라고! 아니 누르라고! 여긴 그냥 해준다고! 자! 왜 이것까지 찍을 거리가 되나? 어! 합정용 왔다! 야! 들어와! 빨리 들어와! 놔둬! 그냥 들어와! 아 지금 버스에서 내렸겠구나! 어! 사람아 버스 타고 왔으니까 이렇게 왔지 내가 그게 아냐? 야! 그러니까 자유! 내려와! 그러니까 자유 상태였던 거고! 그러고 나말이야! 동전들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 찾은 게 있다! 또 뭐가! 저번에 장경욱 주인님이 자기 이제 62년생이라 이제 지금 공동원에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태국이랑 중국 동전 몇 개 준 게 있어! 주로 인류야니 많아! 안 들도 없나? 뭐? 앉을 때 앉을 때! 아 잠깐만! 어쨌든! 이것은! 오늘 많이 다녀왔고 동전도 그렇게 병독이 다녀왔으니까! 야! 잘했네! 왜냐면 내가 형! 야! 먹은 술점들! 자 자 자 자! 야! 거기 서 봐! 앉을 때 없나? 아 네! 잠깐만! 아니 어디 가! 야! 이훈아 받아봐! 서 있어봐! 아니 가만히 서 봐! 너 합정기 게시판 앞에 이거 받으라고! 아 가만히 서 봐! 거기 서 봐! 똑바로! 던진다! 던진다! 잘 받아! 아이고! 아이고! 괜히 실수했다! 나 이빨아! 야! 야! 야!